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자동 학교입니다. 저번에 와서 나가사키 잠뽕을 제가 먹었는데 오늘 또 다른 거 한번 먹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요즘 사람이 항상 꽉 차있어. 들어가서 또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5개 나와요. 매일 한 바퀴 돌자고 병원 갔다가 좀 일찍 나와서 멋있어. 이거 그거 저기 뭐 방어도 되고 숭어 뭐 이런 거 아니야? 미니 사시기 가격 저렴하게 해가지고 2.0만 딱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갔다 오려면 좀 일찍 갔다 와야 될 거 같은데 obrigado! 수리 ottv 당장 신렁 뭐 yet 지금 보너카 오빠 좋아하는 아 그래서? 저건 뭐에요? 광어 목 like 이런거 같아요 진짜? 봤어, 옷이! 국물이라서 다가는데 저거 뭐야? 생새우동 먹는 국물 맛인거 같습니다 생새우동?! 생새우동 국물이 끝내줘있어서 엄묵은 다양하게 있네 근데 이거보다는 나가사카 탈뻥이 좋긴 한다 진짜 많잖아 여러가지의 종류를 잡혀봐 이게 아니고 어묵과살인거 같냐 다음 마지막은 내 느낌은 곤약 곤약 곤약이야 곤약 곤약이 저런 색도 있었구만 원래 하얀색이 대부분인가봐 곤약이 맛있게 먹으면 해요 얍 더 맛있어 새우깡 싸다있어도 새우깡 싸다있어도 마시지 맛이 진짜 새우깡이랑 비슷한 느낌도 나서 쟤야 나 저번에 먹으니까 너 되게 맛있게 먹잖아 너도 맛있었어 맛있긴 맛있었는데 배가 불러 가지고 나가사카 짠과 10,000원짜리 서비스 내가 먹었다니 10,000원짜리 미니 방식 서비스 나중에 나가사키 짬뽕을 이길만한 건 없다 다음에는 양가지 있을거라 구독하시고 추천해주세요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